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여론조사의 속사정 배추도사 배종찬이 들고 온 여론택배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샅샅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남자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구수하게 뽑아주시는 분입니다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을배추배종찬입니다 가을배추도사님 예산제 국회 앞두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 시장연설 있었는데 빅데이터상에서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보통 시장연설 관련된 내용으로 꽉 차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이 신원검색 이 해프닝이 또 크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연설보다 예산국회 앞두고 550조가 넘는 내년 정부 지출에 대한 계획을 국민들에게 국회에서 알리는 자리거든요 사전한 다음에 조영원의 대표 신원검색 문제 관련 항의가 이어지면서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연설 직전까지 고성이 계속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시장연설은 정치적인 내용보다는 대부분 경제 관련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시장연설을 검색으로 입력을 해봤습니다 관련된 연관어들입니다 국회 그리고 시장연설을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예산안, 예산, 경제, 방역 그래서 코로나 방역과 경제 반등이 상당히 강조됐고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10번째에 조영 국민의힘 원낸 대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감성 분석, 일종의 평판 분석인데 상당히 좀 초반에는 긍정적이었다가 점점 부정적인 내용, 관련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감성 분석을 해보면 32%는 긍정, 29%는 부정 그런데 시장연설 특성상 주로 경제 관련 이슈는 긍정, 부정으로 잘 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이다가 약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보면 방금 지나시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전화통화에서 어제 시장연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한마디로 사실 제1야당 대표를 무시한 거다 기본이 안 돼 있다, ABC가 안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셨거든요 아무리 이런 부분도 이렇게 빅데이터 사항에 잡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연설이면 주로 한국판 뉴딜 그리고 예산의 규모 이런 부분에 사실은 좀 집중이 됐었어야 되는데 야당의 평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어떻게 원내대표를 무시할 수가 있느냐, 제1야당인데 이 내용이 또 상당히 비등하게 등장하면서 대통령이 시장연설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보통 시장연설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끄럽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또 과거 여당 시절에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시장연설과 관련해서 공감하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도 있고 갑론을박을 하는 자리가 시장연설이긴 한데 연초에 있는 기자회견이나 국회의연설 때는 대부분 그런 지적과 평가들이 많이 따르는 반면에 예산 국회 때는 대체적으로 경제 관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보다는 주로 중립적인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앞으로 중요한 건 한국판 뉴딜 경제 활성화 대책은 긍정적으로 반응이 되고 있는 반면에 전월세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가 잡겠다 이게 서울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중요한 연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는데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평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경제와 관련해서 적절한 예산이냐 또 하나 대통령이 언급했던 것 중에서 부동산 잡겠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요즘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내가 홍남기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심지어는 9억 이하의 경우에는 재산세도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평가가 있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정감사 21대 첫 국정감사가 사실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운영위 정도만 그러니까 운영위는 사실 저쪽이 아니니까요 정책 부처가 아니니까 그러면 정당 시절에도 어떤 국민들의 평가 나옵니까 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참 독특한 반응이 보통은 좀 화제가 됐던 장면들을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대부분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화환 이야기를 많이 하고 화환이요 웬 대검찰청 서초부 대로변에 화환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국회에 대한 평가는 긍정보다는 좀 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렌서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인데 전국 1032명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 표본어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 5.7%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30.6% 국민의힘 24.9% 더불어민주당이 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결과인데 두 정당 모두 한 주 전보다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조사기간마다 정당 지지율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국정감사 때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국민의힘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결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택배 문제는 나름 해결책이 제시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도 개선된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모두 그런데 여야 정쟁의 모습이 그 외에는 더 많이 노출되는 특히 22일 대검찰청 23일 새벽 1시까지 이어졌죠 이게 아마 극에 달했던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했을 때도 언론에서 자꾸 예산 전쟁이다 또는 정쟁이다 전세 전쟁 이런 표현 쓰지 말아달라 이게 국회가 토론하는 자리고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실은 이것도 따져붙는 자리인데 이런 걸 무조건 정쟁으로 몰아붙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거든요 다른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 분들이 먼저 앞장서서 국정감사에 이게 그 다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좋은 평가를 못 받아왔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원래 국감이라는 게 또 의정의 꽃이라고도 하고 특히 야당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가 보통 여론조사가 있냐면 국정감사 끝나면 어떤 의원이 눈에 띄느냐 인상적이었느냐 일른바 스타 한두 명은 있거든요 국정감사 스타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피감기간이었던 대금찰청의 윤석열 총장이 더 부각되는 참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서 증인 채택 국감 기간 연중해야 된다 감사 방식도 좀 바꿔야 된다 따져모는 것이 아니라 예리하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국감에서 오히려 또 윤석열 총장이 부각됐는데 그럼 자기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이분이 또 어떤 더 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결정적인 국정감사 때 장면을 한 장면만 꼽으라고 그러면 22일에서 23일로 넘어가는 새벽 한시경까지 대금찰청 국정감사 이때 시청률이 거의 10% 가까웠습니다 요즘에 인기 월화드라마도 10%를 못 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8, 9%만 돼도 와 대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국정감사 마무리 점에서 임기 이후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회봉사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정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안 하겠다고 답변을 안 한 겁니다 여시를 남겼죠 정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지지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랜서치 데일리안 조사에서 자기 정치 지도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물어봤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22.8% 이낙연 대표가 21.6% 이건 익숙합니다 지금 투톱 체제인데 대동소의 하죠 윤석열 총장 15.1% 이전에는 주로 아래 하시는 해봤자 5%, 10% 그렇죠 홍준표 의원이 6.8%고 그러니까요 안철수 대표가 5.8%니까 윤석열 총장을 굳이 굳이 이건 가정하는 겁니다 야권 후보로 포함시킨다면 야권에서 제일 유력한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 보수 지지층들의 대거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아이러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내 말씀 하나 짧게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배정찬 인사의 특혜 소장과 지금 여론택배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있으면 의견 가지신 분들은 샵 공고사업원 우물장자 공고사업원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방송 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방금 전에 조사 기호 소개해 주신 거 아랜서치 조사 결과인 거죠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사퇴 조사 앞서 정당 지지를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 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사실은 걱정이 되는 건 국민의힘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상당히 아연실색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일종의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착시 현상이 추미애 장관과 충돌하고 있는 윤 총장 부상이 보수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또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런데 윤 총장의 구체적인 인기 의의 행보를 알 수 없는 거죠 왜? 본인이 정확하게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 한 건 아닙니다 그것도 지금 같은 영향력이 임기 의인 내년 7월 이후에도 있을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윤 총장이 이렇게 뜨고 있는 상황이 되면 보수 야권 쪽의 대선 후보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 지지청에서 윤 총장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도 지금은 무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국민의힘 후보는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지지청이 가장 지지하는 사람이 윤석열 총장 그 다음이 또 무소속 의원인 홍준표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좀 저희 바깥으로 나가보죠 미국 대통령 선거 일주일도 최대 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조사도 해보셨습니까? 항행급 개선은 누굽니까? 바이든입니까? 트럼프입니까? 그러면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인데 꼭 김민수 유지 안 하실 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벽을 딱 치시는군요 미국 대선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다들 언론에서도 누가 될지 잘 모르겠다 미국에서도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 그리로 왔죠 우리 국민들은 트럼프보다 바이든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도 한국 리서치 또 이 두 조사기관을 포함해서 케이스텍과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의뢰를 했는데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1,003명 통신사 무선 가상번호 조사이고 표번호자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 27.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들에 사실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리는 없겠죠 그런데 실제 당선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국익에요?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14%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 트럼프 대통령은 슬리피조라고 부릅니다 네 슬리피조라고요? 네 슬리피조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는 44%로 우리 국민들은 약 3배가량 조 바이든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연령대에서도 조 바이든 후보가 더 높았고요 또 지역별로 보더라도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조 바이든 후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러면 이거는 이른바 진영 이념 진영과는 상관없지 우리가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트럼프 후보가 더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왜 그러냐 정시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거 호감도가 참 중요한 거죠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호감을 잃은 겁니다 비호감도가 높아졌는데 조 바이든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 때도 보면 좀 후덕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상 그런 면도 있죠 그러니까 슬리피 조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부르지만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나이 많으신 42년생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46년생이라서 남진 선생님과 동갑입니다 남진 선생님과 동갑 노장 대결이라고 부르는 미국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호감도가 그래도 높은 조 바이든 후보를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제 예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지지가 반영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4년 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힐러리 클린터를 압도적으로 선언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빼정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